1, 2, 3, 2, 3 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 가세요 빨리 꺼져 왜 이랬어 빨리 빨리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!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다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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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제 설박사님이 할당을 해놔야지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커피 뭐 드실래요? 커피... 커피... 커피 안 먹어도 돼요 우리 여기 주시면 돼요 커피 먹으면... 아 그래 커피 먹으면 다 먹지 않다고 안 돼 안 돼 박사님 와 오늘 완전히 뭐 완전히 우리 박사님 은근히 양곡이란 데 있어요 전국이 있잖아 명품인가 아 참말로... 아 웃어요 빨리 멋쟁이야 같이 찍는 거 아네? 맞아요 동영상이요 동영상이야 이거... 얘기해 있다가... 이거 여기 브이로그에 올라가신대요 아 이거... 그래... 그래... 커트 박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MC를 요즘 하고 계시잖아요 호흡이 잘 맞는 거 같으세요? 어떠세요? 돈을 잘 맞아요 저도 잘 맞다고 해야 되겠죠? 왜냐하면 약간 똘기가 있는데 우리 박사님 전문의 심리 체면이시여서 승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하하하하하 커버를 해 주시는 거지 똘을 승화시킨다 응 똘 승화네 똘 승화 똘 승화 앞으로도 MC를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화이팅! 박사님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똘씨를 하하하하 화이팅! 화이팅! 젊은 명이네 4 하하하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죠? 앞머리가 갈라졌어요 하하하하 앞머리가 갈라져서 급 때우고 있어요 응급처치 똑같은가요? 화이팅! 화이팅! 신테마로 사랑해주세요 벌써 끝났나? 오늘 MC이신 거죠? 네 오늘 MC 촬영입니다 떨리진 않으세요? 절대 안 떨립니다 제가 누굽니까? 테마사입니다 하하하하 모니터를 테마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모니터 테마 하하하하 자 이제 옷 갈아입으셔도 됩니다 끝 하하하하 아프다 달고량이야 그 죽는 게 하하하하 해고라! 하하하하 걷는 거 가면 바보같아 하하하하 오, 그래 하하하하 옷이 바뀌었어요 하하하하 빨리 가세요 하하하하 빨리 꺼져 이거야 지금 하하하하 아까베로 어, 네 딱 아시네요 나 좀 습득력이 좋아요 주름,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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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름 어깨, 양쪽 어깨 남는 제 앞머리 손에 미역 같은 게 뭐가 많네요 전 용궁을 좋아해요 가서 미역을 캐고 왔습니다 하하하하 모든 옷에는 용궁줄이 있어야 돼요 미역, 미역, 미역 미역이 없으면 안돼 신테마록 신테마록 MC, 유코마녀 테마사입니다 네, 오케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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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MC가 좀 힘들지 않아요? 아니, 저는 재밌어요 근데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그 알도 하고 싶어 그 알이요? 무당의 그 알 무당의 그것이 알고 싶다 나 MC하고 싶어 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거 같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하하하하 탄매도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